화이트 컬러부터 데일리한 라인으로 스킨 계열만 해도 지금 11,000원짜리가 석 장이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고요. 블랙 컬러까지 해서 이렇게만 해도 오늘 5장 넘어가면 5만원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장이 11,000원이니까. 여기 파스텔톤으로 해서 이렇게 옐로우 컬러부터 지금 민트 컬러, 핑크, 라벤더, 네이비 컬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기본 구성이었어요. 10종에서 여러분, 10종에 이 구성도 좋다 하셨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오늘 저희가 최초로, 원래 얘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최초로 고객님들에게 지금 석 장을 챙겨드립니다. 방송에서만 사상 최다 혜택으로 13종 혜택을 오늘 저희가 최초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달 만에 온 만큼 저희가 어렵게 협력사분들과 담당 엔디가 극적으로 얘기를 항상 합쳐서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시간이 이만큼. 자동주문전 1번 저희 하이웨스 거들 순면 팬티로 들어오시고요. 인견에 오는 란주 찾으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진희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도 더웠고요. 어제도 비가 오는데도 왜 이렇게 후덥지근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날에 시원한 인견에 란주 입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지금 앞쪽에 레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늘하늘하늘하늘하늘 찰락찰락 찰락 찰락. 아 좋다. 이런 맛의 인견 입으시죠. 근데 이 인견의 합류량도 여러분 80%, 70% 이 수준이 아니라 무려 95%의 인견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리는데 제가 여기 토르소가 입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감탄했던 건 사실 여름에는 입는 속옷조차 불편할 때가 너무 많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댁에서는 저희가 오늘 캡 소재 이거 드리니까 이거 이렇게 딱 끼워서 입으시면 브라 따로 착용하지 않아서 참 좋았고요. 레이스 사이사이로 바람 통하는 건 물론이고 아래쪽까지 떨어지는 이런 부분조차도 모두 인견이 95%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가 등판을 살짝 보여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게 여기가 다 인견이에요. 여기가 다 인견이에요. 하지만 등 군사를 한 번 더 잡아들이는 이런 효과와 더불어서 시원한 느낌의 인견으로 된 이 란주를 뭐 따로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18,000원이죠. 근데 오늘 이런 18,000원 상당의 란주가 지금 무려 6장 6종이 가는데 가격은 44,910원으로 동일한 금액대로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볼륨 패드까지 제가 담아드리니까 거의 7종의 느낌을 고객님 놀라지 마세요. 오늘은 인견 란주를 가져가시든 아니면 하이웨스트 순면 거들 팬티를 13종을 받아가시든 그 가격 44,910원. 오늘 스마트폰 앱 이용하셔서 선택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저희 정말 귀하게 준비한 한 달여 만에 오늘 순면 하이웨스트 거들 팬티 방송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문 전화가 벌써부터 시작이 됐네요. 굉장합니다. 앱 쪽으로 연결하시고요. 앱으로 구매하셔야지만 오늘 4만원대 초반대로 가져가시는 거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